수고하셨습니다 세상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멤버입니다. 네, 저희가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연자입니다. 네, 항상 무대에서는 다수있어요 그리고 무대에서는 다수있을 때 어떤 상황을 갖다가 어떤 상황을 갖게 되겠다는 과정은 서른데 일단 항상 스트레이키즈 크로듀싱팀 티리라차에서 스트레이키즈의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감을 느끼고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상황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항상 저희 스트레이키즈의 음악을 믿고 전적으로 응원해주시고 너무 사랑해주시는 저희 저희 피디님과 그리고 저희 가족분들 그리고 그분도 훈훈하고 진짜 지훈 대표님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음악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멤버들한테 다시 한번 너무너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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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음악을 항상 기대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스테이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